남자는 세 번 운다. 태어날 때, 부모가 죽었을 때, 딸아가 망했을 때. 나는 자주 운다.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어이, 빵! 야! 하늘은 내 편이 아니다. 자, 시작합니다. 도맹수만 듣는 다이다이 방송! DJ, 럭키몬스터! 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돈은 아직 준비가 없더라. 죄송합니다. 와이프는 반반해. 우리 이혼할까? 이상이요. 자, 볼들이 돌아갑니다. 8번이 나왔네요. 그만두겠습니다. 많이 먹자. 혼자 타고 싶습니다. 아내를 찾자. 법이 챙기지 못하는 일을 하죠.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를 구할 액션 히어로가 필요하다. 아내를 찾자. 우리 와이프 본 적 있죠? 없어. 아내를 악몽에서 구해야 한다. 이건 아내를 위한 복수이자 선물이다. 이거 참으면 병돼. 그녀요! 받은 건 돌려줘야죠. 그래야 공병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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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